안녕하세요 이서연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초등학교 한글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면은요 국어 교과서에서 한글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요 초등학교 입학 전에 꼭 한글을 떼고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많으신 것 같아요. 자 왜 초등학교 입학 전에 한글을 떼고 들어가면 좋은지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요 초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에서 한글 공부하는 거 맞고요. 실제로 교육 과정에서도요 약 62시간 정도를 한글 공부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을 졸업하고 나서 초등학교라는 어떠한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3월 한 달 동안에는 아이들과 선생님과 친해지는 시기 그리고 학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학교에 적응하는 기간을 약 한 달 정도 갖게 돼요. 그러면은 이 기간 동안에는 교과서 진도를 나가기는 조금 어렵겠죠. 자 그러면 한글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일까? 자 4월 5월 6월 그리고 6월 초 중반 정도라고 보시면요. 한 두 달에서 두 달 반 남짓되는 시간 동안 아이들이 한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 전에 한글 공부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두 달 반 만에 한글을 떼고 읽고 쓸 수 있다라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초등학교 1학년 때는 국어 교과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수학도 있고 통합교과 교과서도 있어요. 자 그럼 그 교과서들이 그림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글과 그림이 같이 있게 됩니다. 그럼 아이들이요 글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다면 사실은 그 교과에 대한 흥미나 자신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실제로도 초등학교 1학년 80%에서 90%의 아이들이요 그 기초적인 한글 읽기 그리고 쓰기가 가능한 상태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한다고 해요. 그럼 우리 아이가요 어 저 친구는 할 수 있는데 나는 못하네 라는 인식을 하게 되면 사실은 자존감도 낮아질 수 있다라는 지점까지 함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아이와 함께 한글 공부 어떻게 좀 해보면 좋을까? 자 우리 아이의 가장 좋은 선생님은요 사실 엄마 아빠 부모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아이와 함께 집에서 쉽고 신나게 한글 공부를 할 수 있는 교재를 제가 이 영상에서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자 바로요 아주 쉽고 신나는 한글이라는 교재입니다. 자 줄여서 아신나 한글이에요. 자 이 교재 같은 경우는요 한글 읽기 그리고 한글 쓰기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그 한글 읽기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어 이 교재 설명 뭐 교재 소개 구성 이런 것들이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요 우리 한글 홈스쿨링 하겠다 라고 다짐을 하신 뒤에 아이와 함께 아이의 성향에 맞는 아이가 흥미를 느낄 수 있을 법한 교재를 선택하시잖아요. 그럼 그 교재에 대한 구성이라든지 특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아신다면 아이가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하고 어떻게 체계적으로 인식을 하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한글 홈스쿨링을 이끌어 가시는 기본 요소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그 아신나 한글 읽기 교재 제가 1권부터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교재 같은 경우는요 우선은 한글 읽기는 총 6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 6권이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1단계는요 1, 2권 2단계는 3, 4권 3단계는 5, 6권으로 되어 있어요. 자 1단계 1권에서는요 자 보시면 모음을 배우고요 2권에서는 자음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1권이 모음 2권이 자음 음 근데 왜 1권을 모음부터 배우게 될까요?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냐면은요 우리 문자라는 거는요 소리를 기호화한 것이 문자라는 거지요. 그럼 문자를 안다라고 하는 거는 그 기호의 이름과 소리와 형태를 인지하고 구별할 수 있다라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여기에 모음이 하나 있어요. 자 이 모음의 이름이 뭘까요? 이 입니다. 그러면 소리는 어떻게 날까요? 이 라고 소리가 나겠죠? 오케이 자 이 모음은요 소리와 이름이 동일하네요. 자 그러면 여기 자음도 하나 있어요. 자 이 자음의 이름은 뭘까요? 기억. 소리는 어떻게 날까요? 그 어머 소리와 이름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아이들한테는요 소리와 이름이 동일한 모음이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요. 또 수적으로도 모음은 10개 또 자음은 14개가 되어 있으니까 조금 모음을 우리 1권에서 먼저 학습해 보자. 자 그리고요 또 하나는요. 자 우리 이름하고 소리하고 동일해서 우리 모음 첫 번째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양 형태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형태가요 뭐냐면 기호를 구별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영어에서도요 알파벳 소문자 BD 맨날 거꾸로 써요. PQ 맨날 바꿨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아신나 한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어디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느냐 목차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제가 한번 넘겨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목차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아, 야, 어, 여 이런 흐름으로 되어 있거든요. 말하자면 자 이렇게 이라는 단순한 형태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에 획을 하나 그으면 아가 되고요. 아에 획을 하나 더 그으면 야가 되겠죠. 자 이렇게 아이들이 기본적인 단순한 형태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획을 늘려가면서 배우기 때문에 이렇게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하게 되면은요 그 모양이, 몸에 대한 모양이 자연스럽게 체계적으로 인지될 수 있다라는 지점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럼 2권 자음은 어떨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자음 같은 부분은요 소리랑 이름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형태까지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우리 2권 자음 책을 보면요 앞부분에서는 자음의 모양과 소리에 집중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뒷부분에서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책이 하나 더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어때요? 자음의 이름에 대해서 뒤에 공부를 하게 돼요. 자 우리가요 문자를 읽어낼 때는 뭐 이렇게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소리를요 앞부분에서 충분하게 인지를 한 뒤에 뒷부분에서 이름을 한번 배워보자 이러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신나 한글 같은 경우는요 훈민정음 창제의 원리에 입각해서 사실 교재를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그 글자와 학습 목표에 따라서 교재 구성도 조금씩 다른 거죠. 정말 중요한 지점이니까요 꼭 알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1단계에서 1권에서는 모음, 2권에서는 자음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2단계에 올라가면 뭘 할까요? 그렇죠. 자음과 모음을 합쳐서 글자를 만드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자 3권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모음과 자음이 만나서 어떻게 결합되는지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요. 결합해서 한글자를 배우게 됩니다. 이 한글자 어떤 글자? 받침이 없는 한글자를 배우게 되는 거죠. 자 우리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넘어가서요. 리뷰 부분을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5일차가 이제 리뷰예요. 1일차부터 4일차까지 배웠던 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 한글자 한글자 낮자들은요. 우리 아이들이 읽어낼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의미는 없지요. 그러면 이 글자 한글자 한글자를 합쳐서 의미가 있는 낱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자 여기 보시면 아, 기 있죠. 야, 구, 여, 우, 우, 유, 오, 이. 이런 식으로 글자가 합쳐져서 의미 있는 낱말이 된다.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여기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낱말과 이야기가 이 뒷부분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어때요? 글자 한글자가 합쳐져서 의미가 있는 낱말이 생성되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 뒤에 보면 한글자가 합쳐져서 의미는 낱말이 되고 낱말이 합쳐져서 문장이 되고 문장들이 쭉 합쳐져서 스토리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때요? 이 스토리를 쭉 읽어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 뭐냐면 이 글자 하나하나는 아이들이 이미 학습한 단어로만 이야기가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스스로 자신감 있게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이 여기에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2단계 3권, 4권 동일한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자 마지막 3단계 한번 볼게요. 3단계에 들어간 아이들은요. 어느 정도 내가 익숙한 글자들도 있고요. 읽기에 대한 자신감도 조금 생긴 상태예요. 자 그래서요. 이 3단계에 올라가서 5권 같은 경우는 한글자는 한글자인데 어떤 한글자냐면요. 자 이렇게 받침이 있는 한글자를 배우게 되고요. 이 한글자, 받침 있는 한글자가 들어 있는 의미 있는 낱말들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 낱말들이 합쳐져서 어떻게 되느냐. 넘겨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 글이 완성이 되고요. 이 글을 또 아이들이 함께 읽어 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6권을 가게 되면요. 6권 같은 경우는 복잡한 글자인데 어떤 복잡한 글자, 복합 모음이나 복합 자음이 들어 있는 글자들입니다. 자 이 6권 끝까지 가보면요. 스토리가요. 이 정도의 길이감이 있는 스토리를 아이들이 읽게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스토리까지 읽는 학습 목표를 아이들이 달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나 3단계 5, 6권 같은 경우는요.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 특히 추천을 해요. 자 한글을 떼더라도요. 이 5, 6권은 꼭 다시 한번 학습을 해보세요. 왜냐하면은요. 읽기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요. 맞춤법. 우리 아이들 맞춤법 어떤 거가 가장 어려워하냐면 이중모음 있죠. 이중모음 맞춤법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을 여기에서 같이 학습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의성어와 의태어 같은 부분들도 같이 학습을 할 수 있게 돼요. 의성어와 의태어가 왜 중요하느냐. 아이들의 표현력을 업그레이드 해 줄 수 있는 어휘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말하자면 어떤 것들. 자 여기 볼까요. 보면은요. 자 따끈따끈, 보들보들, 쪼르르, 노릇노릇, 조물조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뒤에도 보면은 휘휘, 듬뿍, 반짝반짝, 싹싹 이런 것들이 다 의성어, 의태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5권, 6권. 자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 굉장히 추천하는 교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리 그러면 오케이. 자 우리 한글 읽기 교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는데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홈스쿨링에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면 좋을까에 대한 부분 너무 궁금하시잖아요. 그 영상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활용하는 방법들을 이미 영상으로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조금 정리해서 네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면 자 첫 번째는 이 아신나 한글 시리즈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없이 스몰 스텝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스트레스 없이 한글 학습을 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는요. 학습 동기, 흥미, 유발 장치들이 많이 녹아져 있다. 어떤 게 있냐고요. 동화, 동요, 이야기, 그리고 또 찬트, 상장, 스티커 이런 부분들이 같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적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자동 반복이 되는 탄탄한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 한글 읽기 같은 부분도 1권에서 6권까지 그 교제대로 흐름대로 자연스럽게 진행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쉽게 스트레스 없이 한글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어떤 자료들이, 교육 자료들이 많이 홈페이지에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하신다면 홈스쿨링의 정말 찰떡인 교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요. 한글 쓰기에 대한 부분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아이들, 5명이 있잖아요. 5명 모두 학습 속도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들은요. 학습을 받아들이는 방법, 또 학습을 받아들이는 속도 모두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 아이만큼은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잘 아시잖아요. 아이의 성향, 그리고 아이의 학습 속도를 잘 관찰하셔가지고요. 아신나 한글 시리즈와 함께 홈스쿨링 진행해 보시길 바랄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